조저 요번에 잡으면 사망각 나오는데요? 오오오... 일단 전투 게시 해 보겠습니다 네 오긴합니다. 눈이라 가서 이게 마이너스 속도 15가 불터가지고 좀 오래 걸립니다 가봅시다 없이 한 번 볼까요? 이렇게 해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우와 한 포기 그림이죠 마병 돌리고 최대한 조조 끊어주러 가잉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버텨 극부병대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여기도 있었네 싸워라 싸워라 적장이 죽었다 적장이 죽었다 전투라 저저 끊었죠 전투라 전투라 더 빨리 망설이지 마라 밀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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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가 끊겨가지고 장수들이 지금 끊겨가지고 모랄빡났어요 준비해놔 창을 들어라 창을 들어라 적장이 죽었다 더 빨리 모두 주목 준비 빨리빨리 조조가 끊겼거든요 죽여라 공주야 준비 털어라 준비해라 잘살아 공격 개시 고병대 다군이 도망친다 정신 차리거라 방역 개시 전투로 전투로 밀어붙여 도망친다 겁쟁이들 불사조가 날아오른다 불사조가 날아오른다 불사조가 날아오른다 적장이 죽었다 도망가는거 좀 잡겠습니다 노병으로 으스루스루 쓰러지겠죠 오우 막 갈리는거 봐 애들 자 이겼습니다 우와 조조 잡혔어요 절영이랑 의천검 와아 이런 한수가 모가지 컷이죠 바로 바로 모가지죠 이 의천검과 절영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안녕 조조 고통스럽지않게 보내주면 여대도 아 여대 여대 오케이 넌 살려주마 아 체험이 잡혔어야 되는데